선생님! 처음 봤던 거 맞아요? 저... 정말 해, 저... 뭐야? 아니, 뭔 얘기를 했나구! 노아이 디어 사연에 담기지 못했던 그간의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사례자 꽃대신당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 그간의 심경은 어땠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간의 이야기들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꽃대신당 이화정 수년간 수많은 고민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던 꽃대신당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수년간 수많은 고민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던 꽃대신당은 그녀에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많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전신이 오면 진짜 땅떠러지 떨어지고 죽을 것 같잖아요 뭔가가 내 인형에 전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게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살해자가 현재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던 꽃대신당 이화정 그 희망의 불씨 하나가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한 이유였다 살해자를 만난 이후 제작진은 꽃대신당 이화정의 심경은 어땠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걱정이 앞서네요 너무 자격지심에 좀 본인이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첫째는 지금 본인의 사항들을 또 변덕 부릴까 봐 그게 걱정이네요 다음 주에 예약 잡았어요 오라고 했으니까 신당 안으로 오면 또 제가 오늘 다 말을 못해주고 그랬으니까 들어줬으니까 대강 이제 어떤 사연인지도 알고 하니까 또 신당에서 또 점사를 좀 보다 보면 또 영으로 또 신령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부담감 갖지 말고 오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당에서 조금 며칠 뒤 오늘은 살해자가 꽃대신당 전환으로 직접 찾아오는 날입니다 또 내가 신령님한테 잠으로 좀 구해봐야 또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반갑게 살해자를 맞이하는 꽃대신당 이화정 점을 보기 전에 전환의 예우를 갖추게 합니다 오늘의 점사를 통해 살해자가 처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꽃대신당 또한 예우를 갖춥니다 반갑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게 살고 있음 자, 갖고 있습니다 반면 며칠 운기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당신이 3세잖아 3세였다 보니까 더 그러고 본인이 올해는 사에 걸렸어 사간에 걸린 게 뭐냐면 1월 월시에 다 본인이 올해는 원진상파의 깨진 수에 당신이 죽어서 그래서 망신 수가 들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올해는 구설에 휘말려야 되고 그런데 밖에서 본인이 수가 사나우니까 또 아내까지도 이러니까 당신이 더 신랑한테도 마음이 잡으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안 살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또 아이를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고 또 본인이 아이를 생각하자니 또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할 수도 있지 지금 본인이 좀 뭔가가 일이 잘 나가고 잘 되면 유풍당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더 힘든 거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랑한테 지금처럼 하면 지금처럼 하면 신랑이 변함이 없어요 남편에게 지금처럼만 하면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꽃대신당 남편을 대하는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던 것일까 제작진은 살해자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 제작진은 퇴근을 하는 살해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며 집으로 향하는 살해자의 모습 그녀는 과연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일까 보안이 그녀의 남편과 통화를 하는 모습 같은데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남편과 말다툼을 합니다 제작진은 그녀에게 남편과 싸운 이유를 조심스레 물어보았는데 싸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일해요 생활비를 거의 안 갖다 주니까 우리 상황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거 관리 내고 엄마 용돈들이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속상하지 남편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좋지 않은 말만 나오게 되는 살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하의 남편과의 부부 생활은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더욱 악순환이었다 사례자와 남편이 그토록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남편이 주는 돈이 되게 적거든요 그거 애한테 들어가는 거 빼면은 하나도 없어서 관리비를 거의 제가 내놨어요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얘기야 계속 낼 수 있잖아 그리고 친정한다고 애 봐주는데 인생 좀 줄이고 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에게 말하는 살해자의 말투 또한 일반적인 쥐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엄마한테 내가 얻고 전화했어 네가 상당한다고 안 했으면은 말 안 해줄 수도 있어 친정삭장 먹으라고 어제도 먹었잖아 내일도 먹을 거잖아 오늘도 먹을게 파본비를 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좀 제대로 벌어다줬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나도 밤새 일하는 거 힘들어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살해자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지기만 했다 어떡하겠니? 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교만 보낼? 어? 하고 싶다는 거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지금 신경을 좀 써 나만 신경 쓰는 거 같잖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가버린 부부간의 문제는 남편과 더불어 살해자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통화를 마친 살해자에게 통화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맨날 술을 먹으니까 근데 오늘도 느끼어 들어온다고 오늘도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술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먹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활비도 얼마 안 갖다 주는데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돈이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리 깊어지는 남편과의 갈등은 그녀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살해자의 일상을 낱낱이 일러주는 꽃대신당 관심을 많이 받고 관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네가 집에다가는 지치고 못 해주니까 그게 울고는 네가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신랑은 사주의 인복과 인덕이 타고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자 있을 수밖에 없죠 밖에 근데 저는 신랑을 신랑이 다시 좋은 가정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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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표현을 조금 해 뭐냐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신랑한테 마음을 내 보이지는 않으면서 마치 위풍당당한 것처럼 네가 자존심만 내고 그러니까 이게 삭사리가 나고 엉뚱한 대로 말하는 거야. 내 애랑도 살아야 되고 너도 다 생각을 할 거 아니니. 그 아빠 없는 빈자리를 네가 다 감당하면서 일하면서 돈 벌면서 네가 다 할 수 있어. 지금도 시어머니가 키워주고 친정엄마가 왔다갔다 하면서 키워준다며. 당장 이제 내년에는 학교에 들어가면 또 부모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거를 살아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된장, 고추장, 간장 다 먹어봤거든. 찌들어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생님하고 인연을 헛되이 네가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반신반화 하는데 신령님이 너를 도와줄 수는 없어. 이미 일그러져 버린 부부간의 관계를 놓아버릴 수도 없는 상황인 사례자. 꽃대신당 이화정은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 결국 신에 대한 간절함이라 말합니다. 이 순환에 너희가 지금 악순환에 들어온 거는 이 신랑이 바람이 잘 버시고 마음이 잘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이한테도 예전과 달리 정말 너의 눈빛 보고 너의 생각 보고 지금 엇나가는 거고 또 너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막상 신랑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가잖아. 사례자가 처한 실질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힘든 가정생활과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와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을 잘 견뎌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니 네 신랑 너한테 돌아올 수 있어 선생님 믿어 너도 믿어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힘을 내자 사례자를 격려한 후 오방기를 건네는 꽃대신당 오방기를 통해 어떤 깃발이 뽑히게 될까 사랑 관계 개선도 힘들고 가능성이 있다는 꽃대신당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방기 또한 좋은 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꽃대신당의 따뜻한 격려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결과로 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전사 보기 전까지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무겁게 갔었는데 좋다고 해주시니까 된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믿음이 가고 마음을 쓴 게 무거웠던 짐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은희 씨를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며칠 전에 또 커피숍에서 봤잖아 근데 왜 오라고 했냐면 물론 그날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사연을 듣고 감지를 했지만 그래도 또 내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더 신당한 원당에 들어서서 신령님께 정말 좋은 힘이 돼달라고 인물다령 좀 하라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역시나 내가 또 기도를 받아본 답을 얻은 게 있지만 본인이 많이 흔들림이 많았는데 그래도 흔쾌히 또 많이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다라는 나에 대한 무당에 대한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신령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반신반할까 봐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보자고 했는데 많이 희망을 얻고 가니까 나도 기쁘네. 내가 열심히 더 해서 위기를 조금 많이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잠시 멈춘 차의 뒷좌석에서 통화를 하는 사례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시어머니와의 통화 분위기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머님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술 먹지 말라고 그냥 그래도 저보다는 어머니 말을 듣겠죠. 개선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시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남편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저도 그거를 좀 어머니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도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이분은 해주시겠죠.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일을 해서 또 남편이랑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그 시간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존인 거 같아요. 가끔은 친정엄마가 일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못 볼 때 그때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세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보단 시어머니가 불편한 건 사실인가 봅니다. 아니 맨날 술을 먹어요. 어머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그렇죠 뭐 통화를 마친 살해자는 제작진에게 솔직한 심경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랑 떨어져서 사는 것도 다 남편때문인 거 같아요. 생활비도 잘 벌어다주고 좀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었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요.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못살게 하는 엄마가 미안하고 제 생각에는 남편만 정신 차리면 정상적인 가정으로 다시 아이 키우면서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 며칠 뒤 꽃대신당의 전환을 울리는 전화벨 소리 사례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은희씨 별일 없지 남편이 남편이 왜 남편이 너무 무서워요. 갑작스레 전화가 와 남편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례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무섭다고 말하는 것일까. 새벽 2시 사례자 동의하에 설치된 관찰카메라. 이곳에서 사례자를 통해 들었던 남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한 사례자의 남편은 술 기운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여유 남편이 진심에 다리 중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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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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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살해자 갑자기 남편의 옷냄새를 맡기 시작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보기 시작하는 살해자의 모습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되는데? 여자 향수 냄새 아니야? 그만 좀 해 피곤해 뭘 그만해 지훈이 얘기했는데 이거 뭐가 향수인지 알아요? 이게 뭐냐고 술이 안 떠요 아니 지금 술 먹고 늦게 좀 하고 향수 냄새 불리는데 어떡하라고 물어보지도 못해 내가? 뭐 하는 거야? 여보 아니 진짜 왜 그래 돈 좀 해 왜 뭐 아 지금 사람 피가 말이야 피가 좀 맹을 들겠지 아 죽여도 죽겠어요 진짜 골이 깊어진 부부간의 갈등 속에 남편은 포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살해자와 전화를 끝낸 꽃대신당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데 빛을 잃은 초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봅니다 안녕 아멘 아멘 UNGREGOS 선생님 OST